앞에서 도함수와 도함수의 응용을 배웠죠 이번에는 미분방정식이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방정식과 백타장 미분방정식은 변화하는 대상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는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Y자표기에서 어떤 물체가 시간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각각의 자표측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율, 변화율들을 식대로 측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만들고 이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그 물체가 언제쯤 어디에 위치할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이것을 푸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아이장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입니다 뉴턴은 무한급수를 이용하는 해법을 제시했고 라이프니츠는 미분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dx, dy, dx over dy, dy over dx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적분학의 기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또 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방법 즉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분방정식 문제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물과 같은 유체에 관한 방정식이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분방정식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지만 이 문제의 일반회를 구하는 문제는 세계 수학의 7대 난제 문제로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도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도움으로 근사해,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이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해지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또 해를 구하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미분방정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코딩으로 미분방정식을 정복하기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구조신호가 왔다고 합시다 이 구조선이 근처 해역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할 때 이 구조신호를 받았을 때 위치는 여기쯤에 있었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1시간 뒤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위치로 1시간 후쯤에 도착을 해야지 이 구조할 배를 만날 수 있게 되냐 이런 걸 본다면 이 해류를 표현하는 그 지역의 해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1시간 후는 여기에 어디쯤 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식을 세운 게 기존의 해류로부터 이런 그 지역에는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파악하면 알고 있으면 식을 알고 있으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 식을 만족하는 벡타필드를 플로테라 이 식을 만족하는 벡타필드를 플로테라 그 명령을 주면 다음과 같이 이런 아까와 같이 아까와 같이 이런 화살표 방향들로 해류가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류의 속도까지 이해하면 그러면 1시간 후에 이 배가 1시간 후에 어디로 이동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전화한 시간은 이 시간이고 그리고 이 해류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면 1시간 후에 이런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쯤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다음에 배가 구조선이 이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구조하고자 하는 배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렇게 주어서 그 앞을 그리면 다음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먼저 변수와 시간, 시간 변수를 정해주고 x축, y축의 값을 준 다음에 그 x를 t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y를 t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그러면 dx, dt, dy, dt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도함수를 구한 것이 바로 구해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solve,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differential equation solve라는 명령어를 주면 그러면 일반해가 x of t, y of t가 나오게 돼서 그 t 시간을 주면 그 위치가 정확히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일반해의 초기값의 시간 t이퀄 1시간 후를 대입해서 침몰하고 있는 배의 1시간 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한 답을 가지고 솔루션 커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t를 시간 변수를 정해주고 벡터 필드를 아까 확인했죠 플로트 벡터 필드를 보여주고 x, x of t, y of t를 정해준 다음에 고들레 관계식을 differential equation 1, differential equation 2 두 번째 방정식으로 주고 두 개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dissolve라는 명령어로 풀면 그러면 해가 다음과 같이 그래서 x, t, y, t를 구해서 프린트아웃하라 그러면 이 솔루션이 바로 x, t, y, t가 솔루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솔루션 프로틴, 파라메트리 프로티드에서 x, t, y, t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구조선을 요리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 되겠습니다